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제가 장중에는 트레이드를 하느라 장 마감하고 보통 영상을 만드는데 오늘은 HAB 주주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급하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이슈에 대해서 잠깐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유난히 또 글로벌 장세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장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 랠리가 계속 되다 보니 피로감이 쌓인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이슈가 나온 게 없는 걸 봐서는 말 그대로 잠깐 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유한양이 FDA 승인이 있었죠? FDA 승인으로 인해서 HAB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유한양이 FDA 승인에 대한 또 배아픔까지 더해져서 장 시작부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한양양에서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유한양양에서 먼저 승인이 나오는 바람에 항암치료제, 국내 최초 항암치료제라는 타이틀을 유한양양이 갖게 됐고요. 국내 의약품 중에서 아홉 번째죠. 2003년 LG화학 팩티브로 해가지고 2014년, 2014년 시베에스트로, 그리고 2016년 엑스틸라, 그리고 2019년에는 두 개였죠. SK바이오팜에서 수노시, 에스코프리, 그리고 2022년에는 롤론티스 한미약품에서 2023년에도 두 개가 나왔는데요. 진펜트라하고 알리글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아홉 번째죠. 2024년 아홉 번째, 렉라자. 보시면 항생제랑 다른 질병들이었고요. 암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1호였죠. 항암제 1호. 이런 타이틀이 주는 또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뉴스고요. 하지만 HLB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 자리에 HLB가 들어갔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비록 국내 최초 FDA 승인 항암제라는 타이틀은 뺏겼지만, K바이오 위상이 올라가면 큰 틀로 봤을 때 HLB도 좋은 일인 거죠. 통 크게 축하를 해주시고요. 국내 최초 FDA 승인 간암치료제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0% 가까이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20일 이평선에서 잠깐 이탈을 했다가 다시 주가를 조금 끌어올려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 양행을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 신고가를 찍은 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점 아래로 많이 내려왔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FDA 승인과 관련해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제가 제 영상에서도 다른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물론 저 같은 입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기대감이 가장 컸던 FDA 승인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던 부분에서 일단 고점을 찍고 차익실현을 통한 어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상황은 제로소멸로 인하는 주가 하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HLB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유한 양행 같은 경우는 기술 계약을 맺고 특히 로열티 수입이 매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부분에 대한 10% 로열티를 가져가는 부분이라 어찌됐든 실적이 있어야 이 부분 FDA 승인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를 움직인다고 하면 FDA 승인 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이 주가를 유지하고 후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FDA 승인 전후 주가의 움직임 이 부분 제 영상 전의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국내 첫 항암제 FDA 승인 첫 항암제 타이틀을 가져간 유한 양행이 FDA 승인 이후에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참고를 해야 된다. 물론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똑같이 움직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최고조로 다 됐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가 최고를 찍었고 승인이라는 또 이슈로 인해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차이시련 욕구가 더 강한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약효가 입증이 되면서 매출 중대에 따른 2차 상승 3차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차익 수익을 챙겨놓고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들어가면 된다. 매출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곳을 투자를 하든지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라는 욕구가 지금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FDA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한양행의 이러한 움직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우리도 유한양행의 이런 행보를 반면교사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단타 문의 요청이 좀 많아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FDA 승인과 관련된 가격 변동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임증권 장고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슈에 팔고 공포에 살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죠. 지난번 글로벌 폭락 직전에 전부 매도를 하고 폭락 후에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저렴해진 종목들을 다시 매수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모시고 저를 믿고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도 저만큼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과대 낙폭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타 문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분처럼 8월 13일 예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날인 8월 14일 이렇게 고프로 무료 급등 신호입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급등을 했죠. 마감 직전에 또 이분께서는 실시간 급등 신호를 보내드린 바로 그날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인사까지 해주셨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예약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다음 날 장 전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형태의 급등 신호 문자를 장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날 8시 30분 장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종목명으로 KBI 메탈 그리고 매수가로 2,900원 이하 애매하게 시초가, 시장가에 사세요 라고 안내 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900원 이하로 보시면 여기겠죠. 2,90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10% 넘게 급등을 했죠. 제가 목표가로도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손절가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추천 이후로는 실적 기대감과 전선 테마에 제 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분처럼 제 문자를 받으시고 저를 믿고 2,900원의 매수 대기를 걸어놓으셨더라면 충분히 매수를 하셨 수가 있으셨겠죠. 욕심부리지 않고 10%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충분히 얻었습니까? 최고가가 10시 35분이었죠. 9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35분까지 10% 수익을 내는데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죠. 혹시 욕심부리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듯 이분처럼 장전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약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셨던 문자랑 똑같은 형태의 문자를 장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미소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용돈 벌이 또는 일당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재미있게 수익을 내시면서 여러분들 용돈이나 일당 충분히 벌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분과 같은 문자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예약이라고 이분처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모두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분처럼 수익이 나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요. 제 채널로 한 번만 다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실 만큼 저도 너무 보람을 갖고 제 채널을 캐어 가고 있습니다. HLB 목표가가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주주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은 아니고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3년 5월이죠. 이때 리보세라닉과 카넬리 주막 병영요법에 대한 NDA를 신청을 하고 7월에 심사를 시작해서 보시면 여기 11월에 공장 실사까지 하고 2024년 3월에 이 부분이죠. 이때 FDA와의 파이널 뷰 미팅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죠. 실사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파이널 인터뷰 이후에 또다시 급등을 하고 2024년 5월에 CRL 거절 레터를 받은 후에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2023년 NDA 신청 시에 주가 변동이 거의 없죠. 이때까지도 실사 때까지도 주가 변동이 거의 없다가 실사 후에 승인을 전제로 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결과 발표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이때 6개월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CRL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승인이 됐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견은 있겠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접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를 좀 보는 게 빠르겠죠. IR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슈라고 해서 스위스의 본사를 둔 로슈 차트입니다. 잠깐 IR을 보시면 현재까지는 가남 1차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죠.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약효 때문이겠죠. 보시면 약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OS 생존기관인데요. HLB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는 로슈가 19.2개월로 가장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슈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 2020년 6월에 6월 3일이었는데요. 승인이 여기였죠. 이 구간에서 가장 최고점은 어디인가요? 보름 전인 바로 여기 5월 14일이죠. 승인 이후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승인 전보다도 더 급상승을 했는데요. 실제 치료로 사용이 되면서 약효가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 결과치로 나오기 시작할 때죠. 그에 따라 점유율이 늘어가면서 이것이 실제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기대감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신약 가치가 수치화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후에 경쟁 약물이 등장하면서 이 시기가 HLB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되겠고요. 불안감의 가격 하락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릴 건데요. 에자이입니다. 일본의 본사를 둔 회사고요. 에자이도 IR에서 보셨을 겁니다. 렌비바라고 해서 FDA 승인을 받은 때가 2018년 8월이었죠. 이때였고요. 마찬가지로 FDA 승인 발표 때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지만 경쟁 약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또 자체 재료 부족으로 인해서 보시면 이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죠. 현재까지도 앞에 두 사례를 정리하자면 자 첫째 선행성 FDA 승인 전에 기대감이 최고조로 이루었던 이 부분에서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감 하락 당연히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최고조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승인을 받고 나서 감소함에 따라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객관적 지표 로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승인 이후에 1년 정도 치료를 계속하면서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객관적 수치가 긍정적이고 또 추가 호재가 있으면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경쟁 약물의 등장 보시면 2020년 이때 로슈 약물이 승인을 받았죠. 그 전부터 벌써 경쟁 약물의 존재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로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HAB의 등장으로 인해서 위기감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FDA 승인과 관련된 주가의 변동성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이때 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았다면 이 구간에서 가장 기대감이 그게 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가짜 뉴스와 공매도 때문에 기대감이 꺾였었죠. 그러다가 다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때 승인 거절이라는 걸로 기대감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더 달했겠죠? 그렇다면 결국 주가는 기대감이라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기대감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언제가 기대감이 가장 높을까요? 제 생각에는 발표 한 달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승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구간만 아니었어도 더 높아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만 9천원 이 가격대를 뛰어넘는 신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지난번 신청 때는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다른 차트를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물들 그리고 세력 흔들기에 의한 투매 이런 것들이 가격 제한하는 요소로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보시면 개인 보류 수량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선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굉장히 개인 보류 수량이 적죠. 이에 반해 외국인 빨간색이고요. 기관이 갈색인데 외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은 점점 늘어나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장구와 공매도 수량인데요. 대차장구는 공매도를 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빌려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하던 이때는 대차장구가 높았습니다. 공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대차장구도 많이 줄었고 공매도도 단타성으로 잠깐 잠깐 주식이 좀 올랐을 때 빼놓고는 거의 잠잠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가격 상승을 제한하던 요소들 그때와 달리 제한 요소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1차적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목표치를 잡고 있고요. 물론 현재 관점이고 중간에 또 다른 이슈나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수익을 보고 언제 엑싯하느냐겠죠. 잘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넋놓고 FDA 승인 기다렸다가 승인 직후 조정을 받아서 엑싯도 하기 전에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전에 1차 수익 시점을 잡고 전량을 털지 부분만 털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HLB의 특징이 계열사가 많고 지분과 지적 재산권을 통한 로열티 부분들로 계열사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차트를 비교해 보면 이런 캔들로 된 게 HLB고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HLB 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HLB 같은 경우는 그룹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핵심 계열사 이런 핵심 계열사 이슈들도 잘 살펴봐야 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놓았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은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과대의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주축할 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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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